한인 건강정보센터의 새이름 이웃케어 클리닉이 윌셔와 뉴햄프셔의 제2클리닉을 오픈했습니다. 몸과 마음의 건강을 한 곳에서 치료할 수 있는 원스탑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목표입니다. 김한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이웃케어 클리닉의 두 번째 커뮤니티 클리닉이 윌셔와 뉴햄프셔에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총 5,400 스퀘어피트의 규모의 각종 최신식 의료 시설을 갖췄으며 15개의 진료실과 심리상담실 그리고 랩까지 함께 있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한 곳에서 치료할 수 있게 했습니다. 대기실에 대형 텔레비전과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방까지, 환자들의 대기 시간과 편의까지 생각했다는 설명입니다. 제2의 클리닉 오픈으로 이웃케어 클리닉은 하루에 200명의 환자를 추가로 진료할 수 있게 됐습니다. 10명의 전문의료진 중 4명이 한인의사며, 7월에는 1명의 한인내과 전문의를 증원하고 한국어 전용 전화선을 개통하는 등 한인들을 위한 편의도 확대됩니다. 또한 청소년들의 방과 후 시간대에는 10대들의 심리상담을 위한 시간을 특별히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웃케어 클리닉은 연방정부의 인증을 받은 커뮤니티 클리닉으로 메디칼과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을 집중적으로 진료하며, 마이헬스 LA를 통해 서류 미비자들에게도 무료 또는 저렴한 가격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기존의 유가와 하버드의 클리닉과 연결돼 있어 어느 곳에서 진료를 받아도 환자의 정보가 공유돼 찾아가기 편한 클리닉을 방문하면 됩니다. 제2의 클리닉은 추후 공식 오픈할 계획이지만, 오늘부터 전화를 통해 문의와 예약을 받고 있으며, 진료도 가능합니다. LA18 프라임 뉴스 김하늘입니다.